11월 셋째쯤 엠카운트한 탑텐 부서 첫번째 음원 부문 김종국과 노을의 무서운 상승패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에일리와 이하이 이것이 바로 1위 후보의 자리야 두번째 음반 부문 음악의 진정성은 음반 판매량으로도 이어졌다 상위권을 차지한 어반자카파워 프라이머리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발매 4주만에 드디어 1위 석권에 성공한 블락빛 세번째 15세에서 39세 남녀의 연령별 선호도 같은 여자 솔로의 대결이지만 지지세력은 다르다 여성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이하이와 남녀 모두에게 고른 사랑을 받은 에일리 이 모든 부문을 합산한 이번주 탑텐순위 10위 에피카 9위 노우 8위 블락빛 7위 현아 6위 프라이머리 5위 민세 4위 김종국 3위 KW 이상 10위부터 3위까지의 선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이컨 4위 4위 베이컨 4위 엠